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화면에서 처럼 이와 같이 배경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넣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두 영상을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 동영상이라도 좋고 사진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합성하는 마스크 방법 마스크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참고로 이 동영상을 마스크 어떻게 되는지 한번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 널다입니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요 적도에 걸린 에메랄드 목걸이라는 아주 예쁜 별칭이 붙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와 같이 파워 디렉터에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두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에서 동영상을 두 개 합쳐서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 디렉터를 퇴치합니다 퇴치하면은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프로젝트가 쭉 나오고요 새 프로젝트 있죠 이걸 터치하는 것도 하죠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16대 9 유튜브에 최적화된 16대 9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초기 화면에는 이렇게 보세요 비디오 사진 비디오 템프릿 음악 이런 나오는데 이것은 큰 폴더에 속하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초기 화면으로 가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가 여기 홈이고 여기에 키네마스터의 비디오 브라우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면은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이 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트랙이 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면은 타임라인의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첫째는 오지 않고 둘째 셋째 넷째에 오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비디오 브라우저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트랙에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디오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함이란 것은 이게 뭐냐면요 영상 소스 여기서 다운한 동영상을 다운하면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영상 소스 한번 터치해 볼게요 영상 소스 터치하면은 셔터 스탑과 픽사베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다운을 받잖아요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다운을 받잖아요 다운을 받으면은 그게 여기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 다운로드 함에 저장됩니다 저는 이 다운로드 함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첫째 자 여기서 다운로드 함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제가 다운 받은 것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영상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이 바탕에 깔 동영상입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이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타이밍 라인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트랙에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로 갑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한 번 더 터치합니다 또 뒤로 가기 다시 한 번 더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같이 초기 화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의 두 번째 트랙에 올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때는 이걸 터치합니다 레이어 이걸 터치합니다 레이어 이걸 터치합니다 레이어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타이틀 글자가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아래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해서 저는 비디오를 가져오겠어요 여기에도 사진도 있어요 비디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영상 소스에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함도 여기 보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 아나운서 여기에서 폴드에서 터치해서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이걸 가져오는 방법은요 그대로 이렇게 플러스를 툭 터치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제가 이거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거기에 들어가면은 비디오에서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들어가면 가져오는 방법은 이걸 툭 터치해서 플러스가 생겼죠 이것을 꾹 눌러서 꾹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잡아당겨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꾹 눌러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작업을 하려면 뒤로가기 있죠 이것이 사실상 저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가기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세요 바탕에 바탕에 이런 아나운서가 있고 뒤에는 배경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배경영상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영상을 여기에 있는 영상이잖아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마스크를 주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보겠어요 이 동영상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 하단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안 뜨는 사람은 여기에 연필이 뜰 거예요 연필이 이쪽에 그 연필을 터치하면 이런 메뉴가 쫙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쭉 밀면 마스크란 메뉴가 있어요 마스크 이 마스크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마스크 없다 마스크 안 한다는 것이 있고 선형 선으로 있죠 그 다음에 병렬 타원 사각형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있고 여기에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형은 터치하면 이렇게 줄이 하나 생기니까 자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병렬 터치해 볼게요 병렬 터치하면 줄 두 손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두 손이 생겨서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사각형이 터치하면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타원 있죠 타원 원이죠 타원을 터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타원입니다 타원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조절점이 있죠 이 변에 있는 조절점을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것으로 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별 밑에는 오른쪽 하단에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시켜서 이 검은 공간을 없앱니다 이게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검은 공간을 이렇게 가져와서 위에도 지금 이제 조금 가져와야 되겠죠 위에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조금 줄이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이 됐죠 타원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여기 뒤로 가게 있죠 이게 저장입니다 이걸 툭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보세요 화면에서 동그랗게 됐죠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면에서 가운데 눌려서 이동도 할 수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이 부분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구요 회전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 요 아이콘이 크기 조절과 회전을 다합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화면에 가운데 적당한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여기나 혹은 이쪽이나 이쪽에는 구독이라는 글자가 유튜브에 떠니까 잘 안 갖다 놓죠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하고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은 안녕하세요 세상 널다입니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요 적도에 걸린 에메랄드 목걸이라는 아주 예쁜 별칭이 붙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와 같이 동영상을 두 동영상을 합성을 해서 두 번째 올리는 두 번째 동영상을 이와 같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뒷 배경에 화면을 넣고 자기가 색스폰을 본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이와 같이 합성을 할 수 있겠죠 그룹이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사이블링크 파워 디렉터 에서 두 동영상을 합성해서 마스크로 합성해서 동영상을 멋지게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네이버 이 영화는 인터넷 네이버 수상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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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